안녕하세요. 혹시 됐나요? 어디서 들어보시면 뭐지? 혹시 어디서 해주시면 됐나요? 됐나요? 처음부터 그냥 저희 예쁜게들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처음이야 지금. 근데 이게 다음 곡은 노래가 나오나요? 정말? 네. 나오네요. 다음 곡 그러면 한번 들으세요. 다음 곡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 킹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2번입니다. 에이프리엘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엘입니다. 네. 첫 무대부터. 여기가 네. 진짜 첫 무대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무대 같아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일부러 가셨죠? 저희 잊지 말라고. 일부러 가셨죠? 추억 만들어드리려고.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여러분. 네. 최초로 뭔가 이런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셔서 네. 오늘 3번 하는 대축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첫 무대가 조금 아쉬웠던 만큼 어.. 다음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은 봄의 나라의 이야기를 준비해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음악 지금은 괜찮나요? 괜찮나요 지금? 아니 아까 너무 그래도 첫 곡인데 죄송스러워서 음악 괜찮으면 저희에게 세탁도 보여주실 수 있을게요. 괜찮죠? 잘 못 치는거죠? 되는거죠? 되는거죠? 아. 그러면 다시 제대로 네. 네. 저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해주셨죠? 너무 좋은데 마음이 모인다 마음이 잠깐 처음에 모인고 지금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어요? 그럼 다음에도 저희 또 불러주실거죠? 저희 여기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하시니까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지금까지 에이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무대 한번 보여주신 에이클리한테